저 뒤에 우리 최성숙, 권형란 작가님의 특별한 작품이 10점이 있습니다. 우리 최성숙, 권형란 작가님에게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추천한 박현숙, 우리 갤러리쿠 환장님도 나와서 같이 인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훈련하게 작가님들 모시고 전시를 하시기 위해서 너무 영감스럽습니다. 전시가 소원님을 잘해내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자리의 초대 신호박업으로 감사합니다. 권형란 우리 최성숙, 권형란 작가님 감사합니다. 저 작품 이래요.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